2011년 연말 결산 특집 슈 음악중심으로 꾸며 들었던 슈 음악중심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분들과 함께했던 크리스마스이브 저희는 정말 즐거웠는데 여러분도 즐거우셨죠? 유리씨 크리스마스이브날 뭐하세요? 저는 오늘 밤 12시 20분에 하는 소녀시대 크리스마스 동화의 본방사수 해야죠 티파씨는요? 저도요 소녀시대 모두 다요 여러분도 저희 소녀시대 크리스마스 동화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1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꽉꽉 채워서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가올 2012년 더욱 멋진 한 해를 맞이할 것을 저희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다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하셔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레 Me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